아 돌아버리겠어 뭐가 문제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갑자기 태훈이 고개를 못 잡죠? 어쩌다 이렇게 됐지? 드라마 끝났죠? 이제 촬영 끝났죠? 근데 고개 한참 안 될 때가 드라마랑 같이 하고 있을 때거든 너 그 여자랑 헤어져라 하하하하하 무슨 나 바뀐 것 같아 그 여자하고 헤어지라고 하하하하하 너 그 여자랑 헤어져라 하하하하하 근데 이제는 될 때 됐거든 덕과 선생님이 시즌을 한 때 1년 동안 그랬어요 진짜? 아니 너무 오래가 덕과 선생님이 1년 동안 그랬는데 뭐 와 돌아버리겠어 아 있다 아 아니네 아 아니야 어우 상당히 많이 풀고 들어 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 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 내가 일어나서 있다 있다 잡아보는 거 맞지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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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쟤 아 또 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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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거야 뭐야 쟤껀데 쟤꺼 네꺼야? 네 오오오 바꾼꺼다 바꾼꺼 뭐야 뭐야 쟤껀데 쟤꺼 바꾼꺼다 바꾼꺼 야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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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꾼꺼여야 돼 바꾼꺼 야 이거 확인해봐 확인 자 확인해보세요 자 자 자 자 이리 오세요 제껀데 다른 줄들이 많이 묶여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꺼내봐 자 선장님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나 좀 입지를 하면서 채는 거 봤지 바닥인데 세 개 줄을 같이 묶으니까 바닥처럼 늘렸던 거 자 잠시만 호요 자 어디까지 그거 보기입니까 선장님 그니까 으어즈 이거 뭐야 제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껀데 제거 제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껀데 제거 오케이 바꾼 바꾼 와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리액션은 선생님이 하셨는데 봤지! 이러고 다 뿜고, 다 뿜고 아, 열받아 그 잼질은 내가 해주고 그것도 볼동이다 두 마리! 20자! 2자! 1, 2, 3 왔구나, 네가 왔어